에이 에이 목걸이 나아 잠깐 린이였어! 내가 옮겨져 주겠다 아아 잘난다 와 영롱하다 목걸이는 선생님 얘랑 뭐 하셔도 되고 서로 옮겨 다니는 수와 겸은 일 매트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랍습니다 누가알쟤 어디 너 정장치가 있으시죠? 정장치가 있으시죠? 카메라 잘 주는 거 아니야? 감독님들도 모르겠어요 마이크! 마이크! 시간 안에 지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손들여 일단 우리 기회 나눠서 잠깐 헛짱 텔리 너 나랑 붙어 있어 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언니랑 나랑 붙어있으면 진짜 쉽겠다 엄마랑이 변화에다 바로 호텔 스페이를 눈에다가 가져왔어? 아 왜 그래? 너 그렇게 오바하지 마 오바하지 마 야야야 저 혼자 다니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건 무서워 아 무서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헉? 이런데 있구나 저 1분 동안 가 이거 너 해 열어봐 여기 1분간 걷기 여기요? 저 있다 됐어? 장 떨어져? 저는 에너지예요 지금 숨어 다니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뭔 소리야? 이제 나오는데 뭐 하는 건데요? 잘 붙여줘야 돼요 무서워 무서워 걸어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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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뒤숨어 다 뒤숨어 다 뒤숨어 다 뒤숨어 엄마 눈에다가 꺼려 삐끄럽지 타자 아 진짜 괜찮은데 이거 봐 진짜 뿌리지면 안 돼? 잠시만요 카드 좀 꺼낼 시간 1분간 걷기 나는 러닝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둘 다 오셔서 두 개 띡 붙으시면 어떡해요 아 감사합니다 버티는 게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 살아가고 싶은 면은 있는 듯 없는 듯 추운 듯이 아 추운 듯이 분명 더 추운 듯이 나갈 거야 헬멧 스타헬멧 언니 걸어 다녀 근데 이건 나가 있냐 떰빈이가 오를 줄 알았지 위에서 날 봤어 뭐지? 이제 야비한 거예요 뭐지? 복전탐을 가져보자 목걸이의 위치는 형 이거 게임에 왜 이렇게 진심이야 재령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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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숨어 우리한테 숨어 우리 힘을 합쳐야 돼